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9평 대비 5주 전략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 캐스트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6평 대비 5주 전략, 4주 전략, 3주 전략, 2주 전략, 1주 마음가짐까지 6평 대비로 총 5개의 캐스트를 매주 업로드를 했었어요. 이번 9평 대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거고 오늘 이 캐스트를 시작으로 5주 전략을 스타트하시면 매주 어? 지금은 뭐하지? 이제 어떡하지? 난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번뇌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이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이걸 더 힘을 써야 돼. 이걸 더 해야 돼. 이걸 더 추가해야 돼. 아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건 괜찮아 라고 하는 끌고 가면서도 위로와 그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치열업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매주 캐스트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평 대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주는 기준에 따라서 5주 전략을 스타트하시면 되겠습니다. 9평 대비 5주 전략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시험을 보는가? 이번에는 8월 31일에 실시를 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이건 8평이 아닌가? 현장 학생들에게 9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제기를 한 적이 있는 자 지금부터 딱 5주가 남았고 범위부터 확인할게요. 처음이야. 전범위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건 수능이에요. 9평을 어떤 마인드로 스타트하냐면 9평 뒤에는 없어라는 마인드로 가자고요. 9평이 내 끝이야. 9평이 전부야. 9평 끝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책들 다 없어져버려. 나는 9평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컨텐츠들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9평을 그렇게 수능처럼 달려가야 수능을 수능답게 달려갈 수 있어. 9평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9평까지 가다가 중간에 놓는다거나 9평까지 흐지부지하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대로 수능 전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9평은 9평이 아니라 수능이어야 돼. 알겠죠? 자, 전범이 수능과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8월 13일, 지금부터 딱 14일 이후에요. 8월 13일까지 전체 개념 정리를 필수적으로 전체 기출의 기준을 잡고 나한테 어떤 것들을 물을 수 있는지 기출을 총정리하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될 거야. 라는 기준이 되는 기출들을 반드시 한 번은 싹 훑어야 돼. 자, 그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에센스를 쫓아오신 선생님 커리큘럼을 쫓아오신 분들은 개념 에센스의 BQ 파이널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개념 에센스의 개념과 BQ 파이널 아니고 개념과 파이널 오, 실수했어요. 개념과 파이널 개념을 빠르게 복습하시고 파이널 그 개념으로 중킬러 이상 킬러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다시 단원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 100선과 공통 기출 100선 선택 기출 50선을 이용해서 동일 단원의 기출을 같이 묶어서 하루에 끝내는 오케이 딱 14일 한 과목당 약 5일 정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4일에서 15일 정도 이 캐스트를 조금 빠르게 보신 분들은 15일이 될 거고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은 14, 13, 12, 1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주 동안 3과목을 끝낸다. 감옥별 밸런스는 이건 정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옥 하나를 앞쪽 캐트해서 너 머릿속에 띄울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5일에 한 과목씩 딱 끝내버리세요. 수원, 수투 미적 수원, 수투 확통 순서가 제일 좋아. 알겠죠? 자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나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10데이즈 개념 완성 뭔 시험이 있는 앞에마다 선생님이 캐스트해서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개념을 총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시즌 1, 시즌 2에 만들어 놓은 본인의 개념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다. 엔젤을 풀면서 개념의 허점을 느낀다. 라면 그렇다면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수원 10강, 수투 10강, 미적 10강, 기하 10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죄송하지만 확통은 10데이즈가 없어. 확통은 그냥 개념 에센스로 복습하셔야 돼요. 10강으로 개념을 압축 정리하고 그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만은 아닌 서너 개의 문제의 예시를 가볍게 보여주는 10강 즉 하루에 2강씩 하면 한 과목을 5일에 역시 끝낼 수 있게 10데이즈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그날 공부한 동일 단원의 기출 100선, 50선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개념은 어차피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사용하는지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단원의 대표 기출은 끝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8월 13일까지 하시고 그럼 8월 13일까지 개념 재정리만 할 거냐? 아니죠. 여기에 추가 N제를 풀어야 돼요. 8월 13일까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가장 좋은 건 동일 단원의 N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때 N제는 단원 자체가 경계가 없는 N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 왜냐하면 단원의 구분이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한 힌트거든요. 미분 적분이 막 섞여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뭘로 풀어라는 거야? 붙어가 문제풀이의 시작이고 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갈림길이 뭘 쓸까? 거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8월 13일까지 N제를 푸는데 웬만하면 단원 구분이 없는 N제가 더 좋다. 8월 13일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하자고요. 개념과 기출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는 N제를 푸는 게 좋다. 단원명까지도 없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N제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보다 N제를 더 많이 푸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평가원 시험이 가까워지면 다시 기출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판단해서 개념을 쓰려면 이분들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로 돌아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기출이거든. 그러니까 8월 13일까지는 N제를 좀 더 많이 푸시고 선생님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는 커리큘럼은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있죠. 12, 13, no. 13, 14. 그죠? 20, 21, 28, 29. 한 회차를 여섯 문항으로 만들어서 N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발견하게 하는 선생님의 평가원 5년 경험과 그리고 현장에서 분석해서 강의를 했었던 S컨텐츠 5년의 통합 버전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 둘을 통합해서 평가원으로 깊이 들어간 선생님의 강의의 어떤 경력과 그리고 현장에서 5년간 강의했던 그 S컨텐츠 안에 있던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그 컨텐츠 두 개를 가지고 선생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제작 문제예요. 다른데 있는 문제를 절대 가져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표현을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했었던 걸 왜 다시 하냐면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S컨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냐 또는 그 S컨텐츠의 S가 타 선생님의 어떤 강좌명을 얘기하는 거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선생님은 타 선생님의 강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현장에서의 경험 그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분석하고 강의하고 모든 반을 마감을 시켰던 선생님의 그 평가원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만든 스팟 모의고사고 이걸 지금 5회차 만들어서 현재 3회까지 촬영해서 업로드가 된 상태고 이게 8월 13일 전까지는 완강이 돼요. 그래서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킬러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약 20분 정도 잡고 푸는 게 좋아요. 20에서 25분 정도 잡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으로 갈수록 시간을 줄여야 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테니까 25번, 25분 좀 썼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 30분. 이게 개인차가 커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갖고 있는 실력이 역사가. 그래서 한번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OT에서 선생님이 시간에 기준을 줬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도 풀어보시고 알겠죠.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이런 N제를 풀면서 동시에 시간이 좀 더 된다면 평가원 기출, 사관 기출 그리고 연계 교재, 수능 완성. 수능 완성 문제는 어차피 N제 중에 하나니까 가볍게 푸시고 그리고 이제 8월 14일부터는 N제와 기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중킬러는 N제가 더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 시장에 나오는 문제 중에 퀄리티가 중킬러까지는 꽤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킬러로 넘어가면 진짜 선생님이 정말 현장에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강의를 했겠어요. 그런데 킬러 문항이 진짜 고퀄리티인 건 정말 어려워.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해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킬러까지 들어갔을 때의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진짜 평가원 문제, 기존에 출제됐었던 교육청 문제보다는 평가원 문제 쪽이야. 그러니까 N제를 풀 때 중킬러 7, 중킬러 같은 경우는 N제 7 기출 3 비율로 풀어 좋아요. 그런데 킬러는 자칫 N제 7이 됐을 때 이 킬러 문항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답만 내고 지나가서 실제 구평이나 수능에서 도움이 안 되는 킬러 문제도 정말 많아. 그래서 잘 골라 풀어야 되는데 잘 골라낼 수가 풀어봐야 아는 거니까 웬만하면 N과 기출을 3 대 7로 하셔라. 그리고 지금은 킬러 한 문제에 시간을 쏟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중킬러와 킬러를 선생님은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구평까지 진행을 시켜요. 7 대 3과 3 대 7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선생님이 킬러 스팟을 이제 중킬러 스팟이 완강되는 쯤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1호 2, 3공만 모아놓은 것도 8월 14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시기에 구평 대비 천우신조 8월 초에 구평 대비 천우신조 3회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잘 나오면 8월 14일부터 킬러 스팟과 기출 1호 2, 3공을 공부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며칠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8월 14일부터 하든 아니면 개념과 기출을 정리할 때 여유가 조금 생기시면 실전 연습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구평 대비 천우신조를 3회차 8월 초 입고를 목표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가 1회씩 만들어졌었는데 이 천우신조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엔제들을 더 풀어보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엔제 역할을 해줄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평 대비 6평 대비 천우신조도 더 많은 엔제를 선생님껄 풀어보고 싶다. 중킬러 스팟을 풀어봤더니 선생님 더 만들어주세요. 더 풀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막 세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중킬러 스팟을 지금 당장 더 만들 수는 없어. 일단 9평 대비까지 만들 것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면 더 만들게요. 그래서 선생님의 엔제가 더 필요한 분들은 3평 대비 6평 대비 천우신조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수능 완성에 실전 편 이용하시고. 알겠죠? 이거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기출, 출제를 할 때 연계가 많이 돼요. 실전 편 이용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암전이라는 뜻이에요. 깜깜해. 거기에 오직 나를 비추는 핀 조명 딱 하나. 스포트라이트 딱 하나가 나를 비췄다라는 느낌을 선생님이 살면서 처음 느꼈던 게 언제냐면 그게 바로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딱 고3 수능 날이었어. 처음 느꼈어요. 수능장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수능을 딱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암전 상태고 오직 핀 조명 하나가 나를 딱 비추고 있어서 나는 나밖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나밖에 없더라고.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아, 오롯이 나 혼자 겪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동시에 그 누구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수능장 가서야 깨달았지 뭐야.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수능장 가기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 나 아닌 부모님부터도 나한테 내가 공부하는 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내가 내 공부를 하는지 내 친구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걸 해. 나도 저걸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막 그걸 풀어. 지금 내가 푸는 건 내 친구 공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이런 말대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쟤는 저걸 봐. 저건 좋은 건가? 저건 뭐지? 뭐 이런 것들. 내 공부를 하면서도 늘 우리는 주변인들을, 주변 상황들을 괜히 신경을 쓰죠. 그런데 수능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진짜 이거 뭐 장난이야? 나 아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 진작 알았다면 나만 바라보고 내 공부만 할 것. 내가 왜 옆 사람 눈치를 보고 왜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수능장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실패했던 경험자로서 고3 때 분명 암전에 핀 조밍 하나만이 오직 나를 비춰 내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수능장에서 느끼기 전에 지금부터 5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오롯이 여러분 자신만 보시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5주 동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손 잡고 아 그런데 핀 조명 하나 옆에 뭐가 싹 보여 아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될 수 있게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평 대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매주 나타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5주 동안 한없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